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검수완박정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상훈 변호사님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얘기됐던 중수청이라든가 특수청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중대범죄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 경찰은 넘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찰에 뺏는 거에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다만 법 시행을 3개월 유예를 둔 것은 3개월 안에 후속 조치 그렇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해온 6대 범죄수사 사실상 증발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범죄 극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로 이사 가려면 이사 갈 집을 마련해 놓고 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이 일단 집만 빼버린 건가요 지금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선 해놓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법대로 하면 지금 개정되기 전에 법대로 하면 그 6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 범죄는 그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후에 시행된다면 그때까지 이게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6개 범죄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후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6개 범죄에 해당하는 거기인데 이걸 못하게 돼 버리니까 지금 여론의 추이대로 여론도 지금 이 검수완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거든요 훨씬 많죠 이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 문재인, 이재명 보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6개 범죄를 수사할 곳이 없이 검찰의 수사권만 뺏으니까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당신들 지금 여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호법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KBS 라디오 나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근간을 바꾸는 일을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쿠데타 하듯이 번개뿔에 콩 구워 먹듯이 모든 말을 동원하면 그런데 지금 또 그리고 있죠 이게 진짜 많은 여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권이 힘이 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9일까지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다른 숨겨놓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하고 저번에 할 때 검경수사권조정법 할 때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완성이란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그때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재명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덕실덕실했어요 북한 말로 덕식을 덕식을 했어요 차기 대권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 말대로 50년 20년 집권 시나리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별로 지금 정권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보호 이렇게 막을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10년마다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생각과 반대로 되어버리니까 한 달 전이라든지 20일 전이라도 빨리 이걸 갖다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쪽으로 해야지 대못을 쳐놔야죠 대못 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못을 치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군을 보호하고 그 다음 차기 주군 후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자기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상당히 뭐뭐 인사들 나임이라든가 옵티머스 관련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가 제가 알기만 해도 태양광 사실 많습니다 신라전도 뒤집음은 많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정권이 바뀌면 다 뒤질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쳐서 그렇지 정권 잡으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비리가 안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진짜 아까 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 13일 날에 했습니다만 반대가 51.2 찬성이 38.2 이것도 찬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제외하고 기존에 윤석열 이재명 지지자들은 무조건 윤석열 쪽 지지했던 사람들은 찬성이고 또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예요 합리적인 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호남하고 대구 경북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여론도 갈려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은 그런 무모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대선 득표율 보다도 지금 반대가 4% 높고 또 중도층에서는 7% 높아요 이거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영논리 이걸 떠나서 더 높다는 이게 반대가 그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국민의 뜻 항상 주장하는데 52% 내지 55%의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6대 범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도 수사 능력이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축적돼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생활 그런 범죄들 범죄 절도라든가 사실상 수사 종결까지로 경찰이 가져갔는데 지금 수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핑퐁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사는 고소장을 받으면 그래도 한번 수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소장을 보는데 경찰은 왜 일 많은데 이거 들고 왔냐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부재하세군요 사기죄 명백한 사기죄로 구성요건을 적어가지고 제가 뭐 법조인이고 하니까 했는데 경찰이 우리 의뢰인이 들고 가서 접수시키러 갔더니만 첫머리 하는 말이 이거 채무불이행인데 왜 고소합니까 아니 제가 그 대법원 판례 다 찾아가지고 밑에 써놨어요 대법원 판례 하면 이건 사기죄 맞다 그런데 경찰이 이게 왜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사라든가 검찰 수사관들은 이런 일에 아주 평생을 전문가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수사관은 교통 경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손찰 방망이 차고 다다가 형사과 뭐 이런 수사과로 팔령을 하면 그때 또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경찰들은 오히려 조사계가 이런 거 하는 사기 행령하는데 힘들어해요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리고 법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뭐 경찰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간부로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영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완전 핑퐁 괴임이 돼가지고 부디 하세월이 되고 있는데 고소한지 1년이 지나도 특히 무슨 주식 이런 조작이라든가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은 아주 최고의 전문 수사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게 전형적인 게 서울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을 때 하고 그게 왜 추미애인가 해가지고 해체됐잖아요 그 이후에 증권범죄 적발률이 현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미애나 지금 정권 말대로 하면 경찰이라도 있죠 그렇게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아예 증권범죄에 대해 수사능력이 없고 그다음 검사도 있죠 아까 검사들이 수사능력이 이런 특히 지능범죄 있다 했지만 특히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가 없으니까 이 노하우가 있죠 전수가 되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남부지검이 왜 증권범죄수사단이 남부에 있냐 하면 여의도 관할 검찰청이 남부지검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범죄를 잡아가지고 우리 선의의 주식투자자 작전세력 이런 데 피해받는 사람 많이 보호해줬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의도에 있죠 주식은 무조건 작전세력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피해를 국민들만 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툰돈 모아가지고 주식투자 한 200만원 차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뭣도 모르고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전세력한테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겠네요 오늘 처음 소초동 고검 검찰청으로 출근했더라고요 인사청문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아주 얘기를 잘 했더라고요 이게 통과되면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만 보는 거다 물론 지난번 지명될 때도 그게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범죄자들 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또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공감이 가는 거는 도대체 이 문재인 여권 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이느냐 야반도주 야반도주 말도 잘 붙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법 하나 하나 던져놓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야당이 아니죠 지금은 직권당이니까 그동안에는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특수청이라든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던가 최근에는 KFBI 한국형 FBI를 만든다 그런 것도 또 얘기가 나오고 전에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몇 사람이 낸 법안에는 중수청 특수청 그거 만든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싹 빼버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딱 지명되니까 그 사람들 법안에는 자기들이 이제 재직권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장관 산하로 특수청이나 중수청을 할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이르니까 그러니까 극단이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수사권안만 일단 뺏어버리자 일단 하여튼 급한 불을 끄고 보자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네 소나기는 피하고 3개월 좀 지나면 지자재 선거에 또 자기들이 이기면 와 이 여론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검수완박 이거 말씀드리는데 검찰이 그동안 권한이 강대했던 건 맞아요 네 좀 강대했습니다 너무 강대하고 검찰 공화기라는 게 특히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이 거의 군인 대통령의 어떤 군검찰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의 어떤 권한 남용이 있죠 이게 국민들한테는 크게 그게 없었어요 절도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이 사실 뭐 이거 가지고 피해자를 그럼 경찰들이 지금도 수사해 왔죠 경찰들이 다 했고요 나 검사는 기소하고 한 정도지 국민들 실생활에는 거의 관계없는 게 검찰 권한 남용이었어요 지금 권한 남용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사람 정치인들이에요 사실은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떤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됐고 저도 대학 때부터 그거 많이 봤어요 그걸 봤는데 지금 이 여당이 어떤 선전전 하는 건 있죠 마치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일반 국민들을 괴롭힌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국민들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론에 지금 38.2%가 찬성하는데 아마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검찰에 한 몇 번 불려갔던 분들은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 잖아요 이런 검찰권 행사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뭐 윤호중 대표가 헌법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김호수 총장 보고 그게 뭐냐 하면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아직도 검사한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헌법 12조 3학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지금 뭐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 청구에 맞는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영장 청구는 수사하려고 영장을 오는 거지 그리고 경찰에서 그냥 죽도 와도 돼도 안 하도록 영장 신청이 올라오는데 검사가 이거 보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어떤 사건의 영장 경찰이 영장 청구하는 게 제가 그 영장 그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저건 무조건 기각될 건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영장 신청해야 그대로 검찰에서 기각돼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검찰 입장은 우리가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그런 입장에서 쭉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헌법 읽어봐라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큰 게 영장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그렇게 타격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구속됐다가 헌매만 일단 구속되면 저놈 나쁜 놈이다 제지었구만 제지었구만 그리고 포토라인 막 서고 이러면 그거 자체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권 가지고 헌법에는 수사를 갖다가 누가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그게 이제 그 수사지휘는 검찰이 한다 지금은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6개 범죄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법을 지금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번에는 두 법 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아예 수사권을 없애야 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있죠 우리 그 진보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미제도거든요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는 거는 근데 다른 거는 또 미국 되게 싫어하는데 또 이런 수사권 분리는 또 미국 되게 좋아하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영미제도는 있죠 검찰이나 경찰 수사권이 거의 없어요 아니 범죄인을 체포하고 이런 거는 있죠 그 저기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범인 체포하는 거야 그걸 경찰이 해야죠 네 그런데 이 실체에 대한 심리 이런 거 저는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있죠 어떤 혐의를 가지고 범인을 체포하고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 한데 이 대륙법계 일본 독일 이런 데는 이제 일본도 사실 이제 그 약간의 의미의 수사권 분리가 돼 있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 영미는 영미를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데 마치 그 영미가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완전 분리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번에 검찰청법 그 다음 뭡니까 형사속법 개정하자인데 그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돌아가면 이 정도로 이게 이 수사권 기소권이란 게 역사적 연혼도 다르고 네 각국의 법책에 따라 다 다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헌법이 영장청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권 기소권만 분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 또 아까 우리 그 경찰을 우리 열심히 하는 경찰관 많은데 괜히 또 비난했다고 욕들지만 아니 우리가 이제 현실을 얘기한거죠 그러니까 일부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제도를 즉 뒷받침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3, 4년 그 법조인, 정치인, 그 다음 법학계 다 모여 가지고 있죠 심각하게 궁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도대로 해도 뭐 우리 범죄 처벌을 다 하고 검찰이 70년 동안 역할을 해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권력형 범죄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걸 마치 국민들한테 엄청난 검사가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서 호도하면서 수사권분리, 수사기소권분리의 명분을 삼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 말한 대로 야반도주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동안 나온 대로 고검장 회의도 열었고 지검장 회의도 열었고 지검장 회의도 열었고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까지 거의 안 열렸던 건데 17년 만에 인가 그러니까요 거의 특히 어떻게 보면 김오수 현재 검찰총장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나 먼저 탄핵하라 그러니까요 국회다 어디다 어제도 박광훈 법사위원장 만나러 가고 못 만났죠 어제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만났고 오늘 또 박병석 국회의장 또 법사위원 만난다고 국회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래서 오수가 생수가 되는 거냐 청수가 되느냐 오래간만에 옳은 일을 한다고 네 그럴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19일 날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몇몇 검사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반발해서 이복현 서울 북부 지금 형사 2부장 김수현 통영지청장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검사가 완전히 허수아비 이렇게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수뇌부들이 전원 사퇴를 해라 옥수해야 할 각오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저지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게 검란으로 전국적인 검사들이 뭐 일괄살표를 낸다든가 이렇게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지금도 아까도 제가 지금 변호사 하시는 검사 출신 몇몇 분하고 이렇게 점심하는데 검사들 수사를 거의 손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벌력형 그런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수사도 지금 수사가 크포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뭐 수사를 하다가 이게 통과되면 곧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검찰로서는 있죠 천지개벽하는 그렇습니다 법 제도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법 뭐 토지법 이런 거 하나 개정할 때도 있죠 뭐 토지구액 정리에 관한 엄청나게 그 반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데 있죠 이거는 한 나라의 어떤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아까 야반도 좋아하듯이 한다는 거 있죠 이거는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에요 다만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해 나와버리니까 지금 그 제바 그릇 챙기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바로 검수완박의 어떤 그 동기다 이렇게 빕니다 라고 하는 지금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심지어 미물의 어떤 그거라도 전부 다 사정을 살피고 하는 게 어떤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수파의 의견 그 사람들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 제도라는 게 7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일부 권력자들은 힘들어 하고 또 권력을 못 진 쪽에서 어떤 피해 의식을 가졌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제도를 갖다 70년 동안 지탱해 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진짜 6.25 후에 말도 안 되는 그 저개발국에서 지금 선진국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만일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검찰공화국 이래가지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검찰권에 행사했다 이러면 우리나라 아직 있죠 그 선진국 입구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건데 있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1당 독재 자기들이 172에서 가졌으니까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공화국 그건 무슨 말이야 검찰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검찰권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주무른다 이런 건데요 지금 민주당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렇죠 의회 1당 독재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반대형 반대형은 아까 52.1%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있어도 우리는 맘대로 한다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대의 정치라는 게 뭡니까 뭡니까 여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대의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여론은 뭐 싹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정치적 이해 그러니까요 또 자신들의 그러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그러한 입법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무슨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겉으로는 이 강성 지지층에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워낙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휘둘려가지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만장일치 이렇게 통관을 했지만 실제로 이 기자들 취재 내용을 보면은 뒤로는 그 온건파들이라든가 반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인 민변 우리 지금 이 정권의 기초 아닙니까 민변 참여연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다음 정의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그 좀 양식 있는 청년의원 이런 분들 최고위원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럼 무슨 비대위원도 뭐 반대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비리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죠 강경 팔수록 좀 뭔가 구린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사실상 이렇게 막상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정권은 이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넘어가는 거 칼자리는 윤석열이 쥐는데 그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든 법무부 산하로 가든 아니면 뭐 공수처처럼 특별 독립기관으로 설치를 하든 결국 그 장을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요 사실은 아니 오히려 검찰이 지금 그걸 잡고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은 그래도 있죠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법적인 사고방식 고려도 하고 하는데 경찰이나 이런 경험 없는 기관에 가면요 이거는 뭐 초과상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지만 그게 수사가 엉뚱한 것으로 잘 모르니까 수사를 하는 요령을 모르니까 엉뚱한데 자꾸 들쑤시면 있죠 변중말 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핵심은 모르고 명의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돌파리 의사를 만나면 사람 오히려 잡아버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조했지만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전문성이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정치만 아스팔드 위에서 시위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지금 검수완박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또 국회 처리가 지금 뭐 172석이 있으니까 뭐 마음을 먹으면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필리베스터에 들어가면 전에는 정의당이 동조했죠 공수처 할 때 중단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필리베스터를 막을 길은 없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회기 쪼개기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 회기에서 논의된 것은 그다음 임시국회 열리면 토론 없이 바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허용이 안 돼도만요 안 되니까 바로 처리가 되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1일 2일 임시국회 소집해서 처리해 버리겠다 얼마나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또 괜찮아요 세계가 보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알았더니 저건 어디 아프리카맛도 못하다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할 때 처음부터 어디 50명도 참석 안 했다 참석한 사람조차도 스마트폰 보면서 놀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밑바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오늘 법안 제출했지만 지금 문제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나 있죠 그 다음 박병석 의장이 지금 23일부터 열흘간인가 해외 출장이 돼 있는데 미국 캐나다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모양이죠 사회권을 더불어민주당한테 주면 또 이제 할 수 있죠 김성기 부의자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래도 의회주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언론중재법 그것도 박병석 의장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까 그 문제 생기고 그러면 이제 5월 그래서 사회권 안 주고 갈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점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갖다 할 것이냐 이번에 요청을 그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거부권 때문에 하면 면담 요청을 했는데 또 거부되겠어요 답이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거부죠 뭐 우리가 법적으로 답이 없으면 거부를 봅니다 행정처분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저게 나쁜 짓은 나쁜 욕은 안 먹고 좋은 것만 이렇게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고침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데서 이걸 하면 욕먹는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참 비겁한 행동이죠 그것도 다른 일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본인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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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 죄가 없는데 지키고 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그러면은 본인이 당사자이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론도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내라도 이런 식의 검찰 수사권 박탈한 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탈한 애는 10일 전에 20일 전에 5월 3일 국민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언론중재법 3개가 들고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결국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민주당도 그걸 수용을 했고 또 하나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죠 전 후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떳떳하다면 자기가 자기가 하자고 그러잖아요 특검하자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뭐 세 차례인가 다섯 차례 압박을 했잖아요 특검하실 겁니까 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도 뭐 자기 비서시장 하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계로 지금 사실상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지금처럼 입 딱 다물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기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가 전혀 혐의를 받을 만한 게 없다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고 내대울지 몰라도 지금 본인들이 당사자인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게 검사함박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법체계가 바뀐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야당 대선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당한 거 아니면 당연한 것이 그리고 당당하다면 이거 지금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번개불에 공급을 못해 할 게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딱 취임하고 나서 우리 서로 국회에서 맞짱 토론해 보자 그래도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면 그때 시도하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지금 마치 도주하려는 것처럼 그런 자기들 죄를 갖다가 수사를 안 받겠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은 오불관은 진짜 오불관 나는 관계없다 이 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5년 동안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국민들 그렇죠 그래서 끝나면서 마지막이라도 유종의 미를 진짜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거시고 그런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5월 3일 국민의회에 그게 상정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주는 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선물을 좀 주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게 한없이 명예로운 자리인데 그게 권한 가졌다고 명예로운 게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정파가 아닌 어떤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할 때 그 명예가 주어지는 거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냈는데 명예가 전혀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